저희가 시그널 픽으로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추석 연휴에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 소식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기간에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지역 다니시고? 네, 지역 좀 다니고요. 또 강서구청에 화곡 중앙시장일을, 월정시장일을 좀 다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를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인지도가 낮은 걸 극복을 했다고 하면서 인지도라고, 같은 인지도라고 하더라도 호감 인지도와 비호감 인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태 후보는 좀 비호감 인지도가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인지도 극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인지도 극복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과,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그다음에 지역 현안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게 곧 인지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교훈 후보에 대한 인지도를 극복했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추정했을 때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걸로 이재명 대표에 의한 어떤 인지도를 극복한 것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의 인지도 극복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극복이지 본인 스스로의 인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김태우 후보는 어찌 됐건 전략 공천이 아니라 우리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국민의힘 후보고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13명의 후보가 있지만 아무 연고지도 없는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을 줬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인지도 싸움이 아니라 이 검경의 어떤 싸움으로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강서 구민들을 위하는 어떤 후보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민주당의 진영 논리에 의한 어떤 후보를 내세운 건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편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그리고 추석 당일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슈도 좀 한창 화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에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하면 쇼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민생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총 단식일수록 한 24일 정도 돼요. 19일은 국회 그다음에 한 5일 정도는 링거 단식을 맞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단식 투쟁을 한 이유가 딱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후쿠시마 오임룰 방추에 대해서 반대를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각에 대해서 총 사퇴를 해라. 뭐 이런 명분인데 그동안 단식 투쟁에 대해서 보면 민생에 대해서 추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영장실진심사에서 기각이 되고 나서 추석 밥상에 자기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 뜬금없는 민생 영수회담의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영수회담으로 추석 면수심 밥상을 조금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추석 연휴 들어가는 때 이슈를 던져서 뭔가 이 관련 이슈가 조금 커지게 하자 이런 의도였다. 그렇죠.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선전선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슈를 바꾸게 하는 어떤 대응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뭐 제안이 워낙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돌아오지 않는 답을 계속 들으려고 시도만 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라는 원래 만나려고 했다가 만나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 윤 대통령을 콕 집어서 좀 회담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는 아마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선전선동을 시작할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추경을 요구했고 민생경제를 얘기했지만 대통령께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 명분을 세워서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먼저 이 절차가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절차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한번 만나자. 우리 밥 한번 먹자. 얘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영수회담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먼저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 회담으로 인해서 영수회담이 또 이루어져야지 그냥 다짜고짜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저는 이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좀 절차를 대로 하자면 여당 대표부터 만나는 여야 대표 회담이 좀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아요. 피의자와는 만날 수 없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 같은데 이걸 두고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마인드로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어떤 민생에 대한 우리 경제에 대한 밑바탕이 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희생을 하고 민생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격정해서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발생해서 소상공인자를 도와주자라는 명분으로 단식을 한다면 그 명분 하에 대통령도 충분히 영수회담을 하고 우리 여당 측에서도 아마 단식하는 곳에서 가서 위로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식도 했던 부분이 명분도 불분명하고 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도 목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실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여권 내부를 비판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따위 전술을 해놓은 게 개탄스럽다라는 얘기도 했고 약간 한동훈 장관을 저격한 듯한 말도 했는데 한 사람을 영웅 만들려다가 결국 이재명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 겨냥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지적을 좀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스럽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스러워요. 제가 본회의 때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으로서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정도 했는데 민주당 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장관석에 있는데 굉장히 거기다 소리를 많이 질렀죠. 직접 와가지고. 금도를 넘지 마라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우리 여당이 지금 내년 수도권 위기론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금 맞지 않은 전 대표라면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여당 의원님들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집중하지도 않고 이제는 식상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했듯이 이따위 전술이 어디에 있냐고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으로서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대표였던 시절에 그때도 처음에는 비단주머니라는 말도 많이 했었고 전략적인 그게 선거 전략이 비단주머니 얘기했는데 도대체 비단주머니 어디 갔는지 그런 전략은 무슨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건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자꾸만 어떤 여당의 물론 걱정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비판의 선을 좀 넘지 말고 지금은 하나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 공세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비판 수위들이 예전보다 많이 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당장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파면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파면 요구를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실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결이 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시죠. 가결이 된 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 잘못입니까 그걸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고요. 가결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295명 중에 149명에 의해서 가결이 됐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의에 의해서 스스로 본의 참석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면 296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만 예를 들면 가결표가 안 나왔다면 그건 가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결이 됐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요. 오히려 이제 본의의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두 번째는 장관을 탄핵을 하려면 명확한 규책 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규책 사유가 있죠. 법이 어긋나는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판단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좀 알아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사실 이제 다음 총선을 이끌어갈 인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많이 거론이 됐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사실 이게 당내 입지 사실 뭐 당 출신은 아닙니다만 당 소속이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던 시선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내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한결같고요. 또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에 가지고는 당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이제 신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신물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내년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국정운영에 아마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여당에서 연구하고 전략을 펼칠 그런 생각만 하지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출마하냐 안 하냐의 그런 비중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있어서는 총괄하는 장관이다 보니까 물론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끈 수사가 영장 기각으로 상당히 조금 제대로 수사한 거 맞느냐는 좀 의구심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책임론 이런 게 여권 내에서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다면 권한을 행세했다면 저는 구속영장 기각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구속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면 그럼요. 네.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고 영양권을 행사했다면요. 그런데 순수히 사법부의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맡겼기 때문에 자기네 본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라고는 보고 민주당이 자꾸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선동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총선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뭔가 출마러시가 좀 이어질 거다. 출마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참모들이 좀 생길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수석비서관이 아니더라도 행정관부터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 30명 정도 얘기가 있어요.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일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30명 정도. 저도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론이더라고요. 누구나 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지 나온다라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이제 언론사마다의 어떤 추정론을 가지고 취합해서 한 30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용산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총선 출마자들의 얘기들이 저는 늦었다고 봐요. 사실적으로. 네. 그만큼 용산에서는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이 정기국회나 국감에 어떤 몰두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정 최강욱 김의겸 이런 분들도 청와대에서 나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출마 선언을 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30명이다 아니면 20명이다 40명이다 그게 중요치 않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석 연휴가 됐던 아니면 비서관급은 12월에 나온다라고 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요성보다는 과연 누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나오냐 그게 더 중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용심 용시비로 불리고 있는 저희 이승환 전 행정관 얘기가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나온다고 해서 꽃길을 걸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어느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참모들이 나간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줘라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알아서 그냥 살길 찾아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서 좀 모시셨으니까. 어떤 스타일입니까? 대통령 스타일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제가 같이 모셨던 부분인데 대통령 스타일은 어떤 고난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꿋꿋이 장애물을 해치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 같은 경우는 아마 경선을 원칙으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험질할지 우리가 꼭 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단수나 전략을 좀 줄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은 대통령 실보다는 전적으로 어떤 우리 당 기도부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청와대 용산에 행정관이 나온다 비서관이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럴 분은 절대 아니시라고 보입니다. 항상 공정성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공정성. 경선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나간다고 해도 대통령 씨 참모들이 나간다고 해도 경선을 치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선에 붙이다 보면 인지도 싸움이다 보니까 정말 이력이 별로 없는 신인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룰 세팅의 문제겠지만. 맞습니다. 총선은 인지도 싸움이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에 3선 4선 5선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강서구에서도 좀 선거운동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여론조사 추세 이런 거 그러니까 공표된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진교훈 후보가 조금 앞서는 상황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들이 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 후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혹시 좀 이른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뭐 책임 회피는 회피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강서정 어려운 선거예요. 25년 동안 민주당에서 구청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집권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 지방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탈환을 했잖아요. 그것만으로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나 아니면 주변의 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질 것이다는 판단 하에 후보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쓰거든요. 이건 좀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포츠에서 저 친구는 지는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했지 또 수도권 내년 총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책임론 과연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결과로서의 우리가 책임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과정론으로 우리가 책임을 좀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당의 큰 부담보다는 원없이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라는 식으로 좀 응원해주는 부분이 좀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결과가 어찌됐든 좀 잘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연휴 기간은 좀 논란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당선이 됐을 때 이 강속을 해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맥락이 좀 있긴 있었지만 40억 원이 애교라는 식으로 사실 툭 잘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논란의 발언이긴 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잘라놓고 보면 잘못된 언어입니다. 잘라놓고 보면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는 게 딱 잘라놓고 봐서는 근데 저도 유세 현장에서 김태우 후보 발언을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570억 오거돈 부산시장이 한 270억 그다음에 충남 안인정지사로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봐요. 들었으니까 이 40억 정도는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선거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정보하고 연관돼서 예산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좀 획득해 오겠습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언론에서의 어떤 잘라놓고 어떤 제목을 선정해놓고 한다면 그게 좀 더 국민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오해 소지를 남긴 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면 후보자가 나서서 조금 이걸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과를 한다거나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 어제도 유세 현장에 다녀봤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보건선거 비용은 40억이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협상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정권 심판의 어떤 시작이 될 선거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조금 심판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낸 전략공천안 진교훈 후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준 김태호 후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선 연장전 성격이다. 마치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대결이 좀 연장된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동의 를 하십니까 저는 대선 때도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께서는 나와 이재명의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준수하고 법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이재명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고지도 없고 단수공천을 받은 행정능력도 없는 진교훈 후보가 되면 구민들의 어떤 혜택이나 강서의 발전은 저는 더딘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 이런 싸움보다는 저는 진교훈 후보와 어떤 강서 구민들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교훈 후보와 강서 구민들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강서 구민들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 집권여당에 김태우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공약도 또 바로 실천하는 또 후보고 그다음에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공약들도 많이 좀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서구의 어떤 발전이나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김태우 후보가 좀 적합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